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급등주를 저가에 잡아서 고가에 팔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고 급등주를 이렇게 매매를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매매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노메딕스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짐 로저스 사회이사로 선임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시가가 상당히 높았죠. 시가가 20%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고가가 29.2% 거의 상한가까지 거의 갔었죠. 그리고 지금 한 12% 수준에서 놀고 있죠. 저가는 7% 수준까지 갔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계속 빠지다가 최근에 장이 좀 돌아서면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렇지만 지금 보면 이 나노메딕스 바닷건에서 올라간 양을 보면 폭을 보면 상한가를 쳤죠. 그래핑 관련해서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갖다 붙여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터졌죠. 그리고 그 다음날 15% 정도 올랐죠. 그 다음날 7% 정도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날 8월 8일에 자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월 8일 날 자 보시면 아무런 뉴스가 없죠. 그냥 상한가 도달하고 끝입니다. 뭐 없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상해에 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8월 12일 날 나노메딕스 사내 이사가 된다. 투자의 퀴즈에 짐 로저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미 이때 상 이유 없이 상간 거죠. 시장이 돌아선다고 이렇게 상한가까지 가진 않죠. 시장이 돌아서는데 이렇게 이유 없이 상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 짐 로저스를 사내 이사로 이렇게 드린다는 소식을 미리 알고 있던 뭐 이런 세력들이 먼저 이렇게 다 매집을 했겠죠. 어찌 보면 이거 주식 장사라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런 부분은 매집하고 매집하고 매집했습니다. 거래량이 500만 주 넘게 터졌죠. 이런 정보 없이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올라가고 3일 이렇게 크게 올렸죠.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30, 40, 50% 가까이 올랐죠. 자 이렇게 올라간 후에 짐 로저스 엄청난 재료가 이날 장 마감하고 떴죠. 그리고 시간 외에서는 상한가를 쳤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큰 호재는 맞죠. 세계 3대 이렇게 투자의 귀재가 이 나노메딕스의 그래핀 관련해서 사내 이사로 이렇게 영입이 된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큰 호재죠. 그러다 보니까 시가가 20% 정도에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20%에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개인 투자자가 여기에서 사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그냥 운이 좋아서 올라가는 거일 뿐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뭔가 내가 냄새를 맡고 아무래도 이거 짐 로저스가 사내 이사가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죠. 자신있게. 그러고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종목을 이렇게 매매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높은 가격을 주고 매수를 해서 더 높은 가격에 파는 그런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런 급등주를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거의 90% 이상은 그냥 운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죠. 이렇게 좀 많이 내려가서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샀는데 상가 같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운이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단타를 하게 되면 거의 뭐 매일 또는 며칠에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이 나올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이런 퍼센트가 되겠죠. 그런 확률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좀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이런 이제 남들이 모르는 그런 부분을 내가 미리 파악을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는 거의 없습니다. 작전 세력 말고는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파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급등주를 매매를 한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이제 고가에 시작을 합니다. 이 고가에 시작을 하면 어찌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은 그냥 심리 게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심리 싸움이고 오늘 이제 내가 어느 정도에 사서 어느 정도에 팔면 팔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이제 내 운이 좀 좋으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고 운이 좀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죠. 완전히 그냥 심리 게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는 주식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고가에서 내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든 아니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손절을 하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어떻게 내가 샀는데 쭉 올랐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한번 잘 이렇게 걸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14%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14% 올라갔는데 이런 부분은 아침에 이제 이렇게 보면 거의 상한가 쳤죠. 얘도 상한가 치고 이틀 조정받고 또 시가가 마이너스 1%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1%에서 시작을 해서 14%까지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갈 거를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모르죠. 이 큰 손들이 메이저들이 이제 어떻게 이 주가를 움직일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큰 손들밖에 없죠. 메이저밖에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바닥에서 이렇게 잘 잡아가지고 이렇게까지 올라가게끔 오늘 오늘 사서 이 고가에 팔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정말로 그냥 운이 좋은 케이스 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급등주들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지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자 이 켄트로스도 보면 오늘 23% 올라가고 있죠. 시가가 0.7% 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올라가는 이유는 뭐 이렇게 또 갖다 붙여서 있을 겁니다.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22% 까지 올라갈 거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서 이렇게까지 먹는 경우는 그냥 제수라고 보면 되는 거고 보통은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죠. 나노메딕스 처럼 오늘 뭐 좀 단타를 할 만한 이런 좋은 재료가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등락 부분을 보면 예상 체결 등락률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런 부분 나오면 시작가가 5% 10% 20%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열이 됩니다. 그런 종목들 딱 시작하면 높게 시작하죠. 그리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보통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그나마 좀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정말로 이 돈을 이렇게 수익을 내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는 스킬들 따라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해보면 아닙니다. 해보면 정말로 이런 종목들 가지고 수익 내는 건 정말로 힘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손실 보는 건 정말로 쉽습니다. 수익 날 때는 정말로 어렵고 손실 보는 건 정말 쉽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노메딕스를 예를 한번 들어보고 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 이사 이런 소식이 나왔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재료가 정말로 크죠. 정말로 큰 재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작하고 나서 20%에서 올랐죠. 그리고 그 정도의 재료면 아난티 이런 거 봤을 때 당이 상가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가 많이 터지죠. 거래가 터지면서 쭉 올라가죠. 여기에서 사서 여기에서 팔아야 되겠다 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이게 성공할 가능성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높은 시가 시작을 하게 되면 3분 내에 처리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 입니다. 그러고 3분 이후가 되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매도 시점을 내가 못 잡았다 그러면 순식간에 1시간 지나면 마이너스 15% 정도 정말 운이 안 좋으면 15% 까지도 순식간에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보통 5% 에서 10% 손실 나죠. 많은 금액을 내가 했다고 가정을 하면 1억 으로 한다 그러면 10% 손실 나면 천만 원이죠.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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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1시간 만에 천만원 손실 은 금방 이렇게 맛볼 수 있습니다. 아주 그런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는 재료가 워낙 좀 컸죠. 크다 보니까 3분만에 이렇게 하락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고 하락하지 않고 올라갔죠. 그리고 상한가 칠 것처럼 갔지만 결국은 밀리죠. 자 이렇게 이제 밀려 내려옵니다. 밀려 내려오고 보통은 이 5일선 하고 21선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이 5일선 하고 21선 부근에서 여기에서 5일선을 지금 받치는 모습이 좀 보여지죠. 여기에서 보통 이렇게 내려오면 쉬지 않고 보통 이렇게 5일선 21선 까지 그냥 내려오는 경우가 거의 확률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내려 시가가 높을 때는 이렇게 내려온 후에 21선 에서 딱 부딪히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살짝 보여줍니다. 어떤 종목이든 거의 대부분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러고 21선 에서 받치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올라가는 척 했다가 내려 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승패가 보통 많이 갈라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 정리를 하면 이런 급등주들은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작전세력이 아닌 이상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이런 내일 모레 짐 로저스가 여기에 사회이사가 된다는 그런 내용을 나 혼자만 또는 한 10명 정도만 알 수 있는 그런 고급 정보가 있지 않는 한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그냥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전부다 운이고 재수다. 이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기서 거래가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 치고 받고 하면서 피터지게 싸워서 내가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얻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죠. 단타꾼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이렇게 세력들은 이렇게 높게 시작을 하는 뉴스를 띄우고 높게 시작을 시키고 마중으로 한번 뿌려주죠. 그러면 개인투자자들 불개미들이 막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쭉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고점이 되면 확 털어버리죠.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6분 동안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터지죠. 이런 케이스에 거래량은 정말로 좋지 않은 거래량이다. 이렇게 일단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거래량이 초반에 이렇게 많이 터져버리면 시세가 다시 살아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자 이제 내가 매수를 했다고 하면 내가 이제 좀 적은 돈이다 그러면 크게 1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잃어도 된다 이러면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아니고 한 200만원 300만원 이라고 해도 한 5% 10% 수실러면 꽤 큽니다. 하루 금액 치고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내가 수익을 낸다 그러면 들고 있을 때 사가지고 1분 2분 3분 1분봉 으로 보면 이렇죠. 사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워낙에 높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기가 상당히 겁이 납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상치나 보다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보통 많죠. 이렇게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이 물린다고 보면 됩니다. 오전에 이렇게 샀습니다. 사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욕심내지 말고 팔아버리면 되죠. 그러고 안 쳐다보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또 매수 타이밍을 보면 되죠. 자 이제 그렇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사가지고 올라가더라도 호커창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정말로 겁이 많이 납니다. 여기서 엄청난 거리량이 터지면서 순식간에 2, 3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흔들어버리죠. 그러면 내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로 초집중을 해야 되죠. 그런 상황에서 매도 타임을 내가 한번 딱 놓쳤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샀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한번 흔들리고 내려갈 것처럼 했는데 다시 상 칠 것 같다 이래가지고 상가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요정도에서 11,100원에서 샀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서 사서 순식간에 올리고 이제 이렇게 갔다가 내려오죠. 그러면 내가 산 가격보다 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버티게 되겠죠. 요 상황만 보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버티면 이렇게 좀 더 내려가죠. 그러면 손실이 좀 났네 이렇게 올라오겠지 짐 로저스 하면서 기다리죠. 그러다가 이렇게 더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5분선을 깨버리죠. 깨버리면 그래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 하고 보통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크게 쭉 내렸다가 다시 올려주죠. 이제 올라가는가 보다 이러면서 못 팔죠. 못 팔고 못 팔고 또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야 11선 부딪히면 11선 지지 받고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이 계속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올라가주면 다행인데 또 이렇게 내려와 버리죠. 그러면 이제 어어어 하는 순간에 계속 이제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서 이렇게 찜이 되듯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내려오죠. 스무스하게 그러면 이제 좀 올라올 거야 올라올 거야 이런 마음이 들게 돼 있습니다. 짐 로조스인데 올라오겠지 상치겠지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도 상당히 재료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20분선에서 20분선에서 버틴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버티고 올라가니까 이제 됐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이제 올라가나 보다 상치로 가나 보다 하지만 여기에 고가가 와도 내가 산 가격보다는 좀 하락이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재료가 큰데 여기서 손해보고 이렇게 손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끌려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손실이 지금 뭐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다가 21선 받치지 못하고 계속 하락을 하게 되면 보통 여기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거의 20% 손실이 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허다하게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시작할 때 높게 보통 뜨죠. 어떤 재료가 좋은 재료가 있으면 이미 그 재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가는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막 진행이 되죠. 거래 많이 터지면서 결국은 저가에서 잡아서 고가에 파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고 시가가 이제 이렇게 20% 떠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10%나 5% 뭐 이 정도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죠. 뭐 케이스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이제 시가가 좀 보통 떠서 시작하는 걸 기준으로 하면 재료가 이제 이렇게 다 노출이 된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급등주는 그 전날 정말 운이 좋아서 내가 딱 가지고 있다가 급등을 맞는 경우는 이렇게 생길 수가 있지만 이게 이제 내일 뭐 이런 뉴스가 나올 거야 해서 내가 들어가서 급등을 맞는 그런 경우는 그냥 거의 99%는 운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급등주를 가지고 매매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먼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주식 쳐다보는 게 좀 심심하고 하니까 장기 투자하는 것들은 딱 하는데 한 100만원 가지고 심심하니까 매매하면서 좀 화투를 진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심심풀이로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 이거는 그냥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인데 보통 사람은 욕심이 다 많이 있게 돼 있습니다. 욕심이 항상 있죠. 그래서 시작할 때 사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있죠. 시가에 딱 사서 여기에 팔고 여기에 지지되는 거 보고 사서 또 여기에 팔고 또 이렇게 내려오는 거 봐서 여기에 사서 여기에 팔고 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렇게 마음처럼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익이 나면 되게 작게 난 것 같고 손실을 보면 되게 크게 손실을 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 가지고 정말로 이게 갈 만한 그런 힘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을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 제 경험상 이런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우선 이런 급등주들은 9시 땅 해서 시작을 해서 보통 10시 정도 되면 1차 시세가 마무리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잘 즐기하는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시가에서 사서 이렇게 파는 경우는 정말로 이거는 그냥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시작하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죠.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시세를 주고 이렇게 떨어지다가 한 9시 30분 정도 되면 한번 시세가 이렇게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럴 때 9시 반 언저리에서 매수를 해서 10시 되기 전에 매도를 이렇게 1차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데이트레이더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부분도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부분도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에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일단은 10시에 한번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끝이 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 시세를 버티는 그룹하고 그 다음에 이 시세를 버티지 못하고 이제 다 해먹고 이제 튀어버리는 그런 두 부류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보통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나노메딕스를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런 종목들은 대신에 이런 것들은 이제 움직이는 게 거의 뭐 워낙에 뭐 몇 분만 해도 크게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제 잘만 잡으면 하루에 몇 프로씩 이렇게 계속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제 해보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권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냥 재미삼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단타를 한다면 10시까지는 아예 안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승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여기에서 좀 좋은 승률을 내기가 정말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못 물리면 이 시간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11선 부근에서 바치는 걸 보고 내가 매수를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팔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겠지만 여기에서 매수를 11선 지지하는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살짝 올리는 척 하다가 무너져 내려버리면 그냥 순식간에 21선까지 도달을 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도 올리는 척하다가 내려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10시 전에는 이런 단타가 워낙에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잘만 기회를 잡는다 그러면 1시간 만에 좋은 수익이 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거꾸로 잘못되면 순식간에 그냥 큰 돈이 몇 프로 그냥 툭툭 날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잘 발생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활발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도 진폭이 아주 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렇게 계속 지켜보는 거죠. 시가가 높게 진행이 돼서 이렇게 거래가 많이 터지는 종목들 보면 여러가지 관찰을 하면 되겠죠. 관찰하고 있다가 계속 봅니다. 5일선을 지키는지 21선을 지키는지 적어도 일단 21선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정확하게 다 판단을 다 확실하게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10시가 지나서 보통 한 11시 정도 까지도 지켜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계속 지켜보다가 보면 어떤 것들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정도 라인에서 이제 거래가 좀 터지면서 반등을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종목이 나타나고 어떤 종목은 그냥 여기에서도 반등하는 척 이렇게 보였다가 이렇게 하락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종목들이 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로 매수를 한다 그러면 계속 관찰을 해야 됩니다. 계속 관찰을 하면서 이 이평선을 지지를 하는지 못하는지 10시 반에서 한 11시 반 사이 그 사이에 매수 타이밍을 보는 게 가장 확률이 좀 높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본 결과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에 항상 이거는 매수 타이밍은 늦추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급등주들은 정확하게 뚫고 올라서는 걸 보고 이렇게 이제 올라선 후에 좀 조정을 바꿔면 그럴 때 매수를 해야지 이제 올라서서 올라가는구나 하고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이렇게 또 속임수에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여기서 올라가니까 다행이지만 여기에서 계속 내려오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버티고 올라가는 놈을 추려내야 됩니다. 밑으로 가는 것들은 무조건 쳐다보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에 어떤 이평선을 깨거나 아니면 지지하거나 상관없이 그 정도까지 간 후에 다시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 종목들은 그나마 힘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0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에 잡고 고개를 이렇게 드는 놈이 생길 때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한번 이렇게 눌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눌리는 구간이 나오면 상당히 겁이 많이 납니다. 겁이 상당히 내가 살라고 봤을 때 겁이 나야 됩니다. 겁이 좀 나는 분명히 돌아서긴 돌아서는데 뭔가 찜찜하고 상당히 좀 겁이 나고 사기 싫다. 이런 마음이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안들고 그냥 올라가는구나 하고 뭔가 마음이 편하면 매수하면 거의 물릴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 보면 호가창 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되게 편한 상태에서 매수를 하면 거의 물린다 라고 그냥 역으로 생각하면 돈을 잃을 확률보다 돈을 수익을 볼 확률이 훨씬 높아 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버티는 지 버티는 놈 그 다음에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놈 이렇게 구분을 하고 버티는 놈 중에서도 내가 들어가려고 버티고 올라설 때 올라설 때 뭔가 올라섰는데도 내가 상당히 겁이 난다 그런 타이밍에 그런 타이밍에 잡아서 내가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조금 먹고 나오는 그런 매매를 해야지 그나마 이런 급등주 매매에서 조금 그래도 승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단타 매매를 하는 것은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든지 재료가 상관도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거의 그냥 심리게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도는 세력들이 군중심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센가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센가 그냥 이런 부분만 파악을 해서 매수 매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급등주 매매를 할 경우에는 재료의 크기를 보고 정말로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대로 진행을 하면 크게 대박이 날 수도 있겠죠. 대박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보면 됩니다. 정말로 올해 좀 특이하게 잘 간 건 구길제죠. 그런 경우도 정말로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면 되고 그 외의 종목들은 거의 거기서 거기라고 보면 됩니다. 매일같이 이런 급등주들은 나오죠. 어떤 이유들을 갖다 붙여서 항상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겁이 이렇게 버티는 그런 종목 중에 그 구간에서 상당히 겁이 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매수를 하면 그나마 시세 차익을 조금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좀 커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등주들은 내가 이제 한번 잡아가지고 급등을 한번 먹어봐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거 자체가 그냥 환상이고 꿈이다 라고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차라리 이런 거 보면 매직 마이크로 이런 거 보면 상당히 많이 빠져내렸죠. 상당히 많이 빠져내려 오면 기업을 먼저 같이 분석 해야 되겠죠. 분석 해보고 이거는 정말 너무 저평가다 너무 많이 내려와 있다 여기에서 더 내려가기는 힘들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거 잡아가지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상 먹으면 이거는 정말 재수가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상을 먹을 수는 있어도 매일매일 이렇게 급등주 가지고 저가에 사서 국가에 팔고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주를 가지고 매매를 할 때는 무조건 심리게임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접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0시에는 한판 1차전이 끝난다 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투자자들 단타꾼들 1차전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10시가 지나고 나면 보통 시세들이 다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는 차라리 이렇게 참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고 그 다음에 10시 반부터 11시 반 정도 사이에 지지선들 61선이든 보통 61선 부근에서 많이 지지 여부가 형성이 됩니다. 61선 부근에서 지지가 되는지 안되든지 확인을 다 하고 나서 지지되는 그런 종목들만 골라내서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내가 사기가 상당히 겁이 들어올 때 그럴 때 매수를 하게 되면 그나마 순율이 조금 높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급등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